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원이 원훈석을 바꿨다고 합니다. 원훈석이라고 한 것은 국정원의 원, 원훈을 딱 적어놓고 그걸 돌에다가 새겨가지고 국정원 입구에 딱 올려놓는 것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이라는 새 원훈을 공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2016년에는 소리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 로 되어 있던 이 원훈이 벌이 바꾼 지가 5년 만에 다시 교체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 취임 후에 처음으로 국정원을 방문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이 바로 국정원의 본령이다. 이렇게 한대서 따온 문구라고 합니다. 마치 교실을 받들어서 원훈을 만들었다 하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이 원훈을 돌에 새겼는데 그것이 바로 원훈석입니다. 그런데 이 원훈석 서체가 바로 신영복체다. 신영복, 간첩으로 알려져 있는 신영복체로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영복은 지난 1968년 북한 연계 지하당 조직인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서 20년 동안 복역했습니다. 간첩사건에 연루돼서 복역한 뒤에 전향하지도 않는 인물입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정확하게 신선생의 생전 글씨체를 뽑던 어깨동무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보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이게 바로 소주에 보면 처음처럼 듣고 있는 그런 글씨체. 이게 바로 신영복체다. 이게 어깨동무체라고 합니다. 국정원의 간첩이 쓴 글씨가 바로 나와 있다는 것. 이게 간첩을 잡는 기관이 국정원인데 국정원에서 그렇게 전지 간첩을 했던 사람이 그 글씨를 써서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위험하게 짝이 없는 것이다. 국정원이 얼마나 많이 변했고 국정원이 어떻게 된 상태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앞에 들고 있는 것이 국정원 법을 동판에 새겼다고 합니다. 국정원 법을 동판에 새긴 것을 문재인과 박지원 두 사람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4일 날 국정원에 문재인이 방문을 해서 국정원에 관한 업무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때 이걸 지금 공개를 한 것입니다. 신영복체. 신영복. 문재인 대선 슬로건이었던 사람이 먼저다 같은 그런 서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대북 정보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국정원 원훈서체가 바로 신영복체로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첩을 잡는 기관인 국정원이 간첩이었던 신영복에 썼던 글씨처를 국정원의 원훈 속으로 만든 것 자체는 이게 바로 국정원이 어떤 기관인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간첩을 양성하는 기관인가 그런 생각마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간첩을 본받으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글씨체를 지금 여기 원훈 속으로 만들어서 딱 보래색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이미 자파들에 의해서 장악됐다 하는 말이 많았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간첩의 글씨체를 간판처럼 내세우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얼마나 작용화됐는지 변했는지 잘 보여주는 글씨체다 하는 것입니다. 국정신영복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정력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1988년도에 특별가석방을 받았습니다. 전향한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은 평소에 존경하는 사상가로 신영복을 꼽았습니다. 지난 평창올림픽 대회식당에도 북한 사람들이 듣고 미국에 있는 인사들이 듣는 가운데서 자신이 평소에 존경하는 사상가가 바로 신영복이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등이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영복의 제자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올해로 창설 60조년을 맞는 국정원 원호는 그간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첫 원호는 우리는 엄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이게 1961년부터 1998년까지였습니다. 우리는 엄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이후에 국가는 정보적이다. 이게 1988년 김대중 정부에서 바꿨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으로 바꿨습니다.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도에는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라고 고쳤는데 10년을 못 넘기고 바꾸고 있는 겁니다. 10년을 못 넘기고. 문재인은 지난 4일 박지원 국정원장의 업무보고를 받고 2018년 7월 이곳에서 결코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정권에 충성할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나도 여러분도 그 약속을 지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12월 국정원법 전면 개정입법을 통해서 개혁의 확고한 제도화를 달성했다. 이제 국정원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공수사권 경찰이관 또 국내 정보수집기능 폐지 등이 골자인 개정국정원법은 올 초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박지원은 국정원은 정치와 완전히 절연하고 북한 해외전문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2023년 말까지 완전한 대공수사권 이관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대공수사권의 검찰에 대한 이관은 국정원의 경찰에 대한 이관입니다. 국정원의 무력화로 바로 보는 겁니다. 북한의 남침 야욕이 사라지지 않고 남한 내 자파 세력이 간첩과도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노골적인 친북, 종북 행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이런 무력화 바로 북한 앞에서 우리의 손발을 묶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오랫동안 가져왔던 대공수사의 경험과 기술 그리고 휴민터 등 대공자산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대공수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국정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공수사의 경찰에 대한 이관은 바로 뭘 뜻하겠습니까? 경찰에 이관한다고 하지만 경찰에다가 앞으로 간첩을 잡지 말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간첩을 강력하게 잡는다고 하면 국정원에 놔두지 왜 그걸 경찰에 이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찰도 대공 업무에 간첩 금거 작전에 거의 아주 소홀히 할 것이다. 그걸 괜히 잡았다가 나중에 시끄러워진다. 아예 간첩 보고들라면 피해버리라 라고 말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미 간첩들이 국정원과 검찰과 경찰 내부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간첩 단론 활동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간첩을 잡았다는 소리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간첩을 잡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순하는 사람들이 우리 초수에 노크를 하고 들어온다든지 수영을 해서 해안초수로 건너왔다든지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즉각 내려와서 오히려 투항을 하는데 그것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대공 전략에 있어서 아주 허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오히려 간첩이 청와대와 국회, 법원, 검찰, 언론사 심지어 국정원에도 들어있다 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좌파들의 목소리가 크고 또 북한과의 교류, 협력 뭐 이러고 이야기하지만 다 북한을 이롭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국정원 퇴직사원들이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폐지하면 안 된다 하는 신문 광고도 몇 차례 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전직 국정원 직원들이 그렇게 나섰을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은 이미 대공 업무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간첩 신용복의 글씨체를 국정원의 원훈 속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출퇴근할 때 저 원훈 속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여기가 남한의 국정원인가 아니면 북한의 국가 안전보위부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은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손을 뺐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박지원이 누구입니까 정치 구단이라고 불리우는 자입니다. 정치 구단 아주 정치술수에 능하다고 정치공작에 능하다고 그런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박지원을 국정원장으로 앉혀놓고 정치에 손을 뗐다고 하니까 이걸 믿으라고 하는 소린가 이 또한 코미디가 아닌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놓고 고양이가 생선에 손을 대지도 않을 거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렇게 일방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학정, 폭정을 할 때 국정원이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의심도 들고 또 다가오는 대선에서 국정원이 어떤 공작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번에 국정 사의로 총선을 앞두고 양정철과 MBC 김현경 북한전문기자 국장이로 합니다. 거기다가 국정원장 그때 서훈이었던가요? 국정원장이 강남의 한 식당에서 밤에 몰래 만났다가 이른바 인터넷 매체에부터 촬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정치에 손을 뗀다고 하면서 양정철, 문재인의 책사라고 알려진 양정철을 왜 만났던가? 국총선 전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겉으로는 문재인이 뭐 아니다 하는데 우리 이제 문재인의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로남불의 대표적인 정권이 문재인 정권인데 그런데 지금 국내 정치에 손을 안 된다 하는 거 보니까 국내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어요 라고 선전하는 것 같은 그런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문통이 미국에서 바이든과 정상회담을 하고 난 뒤에 돌아온 뒤에 바로 박지원이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뉴욕을 거쳐서 워싱턴을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에는 바로 북한의 UN대표부가 있습니다. 왜 UN이 있는 뉴욕을 거쳐갔을까? 바로 북한 측의 인사를 만나서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측과 만나서 또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쇼를 기획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게 아주 불리하고 미국에게 많이 퍼주는 기운은 그런 정책을 폈다고 하는데 그 반대급으로 뭔가 북한과에 많이 얻어내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들이기도 합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더욱더 이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단순하게 자파 정권이 아니라 북한을 민족적 정체성으로 여기고 있는 정권이 아닌가 싶어서 아주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북가보안법도 폐지하겠다고 이미 발의를 해놨습니다. 북한의 인민위원회와 같은 주민자치기본법도 발의했다고 하니까 더욱더 섬뜻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은 책에 나와 있습니다. 공산화의 길목 사회주의 주민자치기본법이 공산화의 길목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다. 이게 바로 주민자치기본법입니다. 새로운 주민자치기본법을 만들어가지고 주민 전체를 무슨 민노총처럼 만들어가지고 딱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거기에 공무원들로 출석시킬 업무도 있고 예산도 지원받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전 나라를 새로운 오후 담당자처럼 뭔가 쫙 연결시키는 조직을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나와 있으니까 너무너무 섬뜻하다. 대한민국이 탄생한 이후에 지금처럼 이렇게 위험한 때가 있었던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국전쟁 때도 내부에 장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오는 공산군 그래서 유엔군이 격퇴했지만 지금은 유엔군 아니라 우유엔군이 오더라도 위험한 것은 내부에 장악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몇 가지 법만 바꾸면 완전히 다른 체제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위기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지금 이 위기인 줄 모르고 있다는 것 이게 최대의 위기인 것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